이 세종의 창의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훈민정음입니다. 사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이제 만드시겠다고 생각한 게 세종 19년입니다. 이게 세종 25년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얘기하고 3년간의 실험을 거쳐서 반포가 이루어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세종 19년부터 25년 소위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해당되는 일들이 당시에 어떤 종류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세종실록에는 한 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비밀리 했다는 거죠. 왜 왕의 일을 비밀리 했을까요? 세종이 염려하는 바가 많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상당 부분 틀어질 수 있다. 자기의 고유의 문자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독자성을 갖는 거죠. 당시의 명나라입니다.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4대 관계, 신하의 관계였는데 그럼 니네가 독자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자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한자라고는 문자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것에 의해서 문자 권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쉬운 한글은 그들의 권력을 뺏는 행위와 같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저항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자를 만들었을까?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만일 언문으로 훈민정음으로 삼강행시를 번역해서 민간에 반포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충신, 효자, 연료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삼강행시를 번역하려고 했던 게 중요한 이유야.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세종 10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날에 진주에 살고 있었던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는 존속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당시 강상죄라고 하는 건데요. 윤리도덕을 뒤흔드는 사건이죠. 이건 당연히 사형입니다. 사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 자가 몹쓸 놈이야. 원래 성격이 포악한 자야. 그 사람한테 원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종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이 주인을 죽이고 이제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럼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한테 원인이 있어요. 누구한테 원인을 찾고 있을까요?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고 있을까요? 나한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지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거다. 그러니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나다. 나 세종이다. 라고 인식한 겁니다. 이때부터 세종은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뭔가 제도나 윤리적인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이 조선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제시의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교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효행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는 삼강행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자. 그래서 효행록을 발간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효행록을 발간하는데 당시만 해도 발간할 때 쓰는 글자가 뭘까요? 전부 다 한자로 썼다는 얘기죠. 한자로 써놓으니 주문 뭐합니까? 한자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다. 실패하는 거죠. 첫 번째 대책이. 두 번째 대책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읽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것이 삼강행실, 효행록에다가 그림을 붙여주자. 그게 삼강행실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만 보고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노비가 주인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림만 보고서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책이 바로 뭘까요? 이게 백성이 알아야 되는 전달하는 전달책의 문제가 있구나. 바로 문자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종 16년에 나타난 기록에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는데 책을 많이 주면 뭐하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는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분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언에 보내 이렇게 시작하죠. 나란 말삼이 중국에 따라 우리말과 조선의 말과 중국말이 달라서 문자와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문자가 서로 다르니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이때 어리다라는 것은 불쌍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한 백성이 니르거조 홀베이셔도 이게 문자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송사를 당하게 되면 한자로 전부 다 써서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재판을 받는데 영어로 써서 오라고 하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그거가 똑같은 거죠. 니르거조 홀베이셔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함이 아니라 아이고 나 같은 백성 무지랭이들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말더라. 내 이 문제를 문자의 문제를 백성에게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김화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에서 김화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막지 못한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자기지향성. 외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지향성. 그러면 내가 다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냐? 아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제도가 제대로 국민들을 교화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자로 효행랑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그림 붙여 봤고요. 상관행실도 만들었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몇 번의 시도의 끝에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뭐냐? 새로운 문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종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세종의 사고방식이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왜 훈민정음이 오늘날 존재해서 이 멋들어진 한글을 우리가 쓰게 됐는지에 대한 밑바닥에 깔린 이야기다. 감사합니다.